가토, 가토, 가토 아침부터 존나 시끄럽군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, 썸브라 보면 몰라, 친구랑 톡 하고 있잖아 대낮부터 구락가지 마라, 썸브라 니가 친구가 어딨냐 아, 거참! 새로적인 친구거든? 그 저번에 볼스카우 회장 뭐라고? 아, 아, 그, 그, 저, 회장 회장이 뭐? 너, 설마 그래, 회장 밑에 일하는 걔 있잖아 뭐? 자리야, 그래, 자리야, 내 친구 말이야 한 번쯤 힘센 친구가 있었으면 했다고 그래, 알았다 그걸 누냐, 당신아 함께일 때, 우린 존나 강합니다 이봐, 분홍이 응? 저 말씀이십니까? 진구는 가려가면서 좀 사겨라 에휴